무명을 밝히고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은 대한불교 천태종 광명사 주지 충강스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광명사에 직접 왔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10월 무명을 밝히고 이 시간에 인사드리고 8개월 만인데요. 스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네, 오랜만에 와서인지 보니까 많은 변화가 광명사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밖에는 지금 미륵대 범종각 불사 현장도 보이고요. 또 1층에 보니까 종무실도 많은 변화가 있고 스님 그간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불사하셨네요. 스님. 절에 있다 보니까 종무실이든지 또 사찰 내에 편안하게 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끔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자마자 사실 차 한 잔을 마셨는데 차실도 아주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요. 네, 지금 절에 신도들이 오든지 또 외부 사람들 오면은 우리가 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신도들 배레나 또 외부 사람들 오면은 편안하게 쉴 공간을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차 한 잔을 들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네, 차도 보니까 다양한 차를 마실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요. 네, 우리나라 요새 커피도 많이 유행됐습니다만 커피도 들 뿐 드시고 또 녹차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황차든지 또 보이차든지 또 말차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해놓고 특히 요새도 홍차가 유행이 많더라고요. 또 홍차도 준비해서 누구든지 다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눌 때 미륵 대범종과 불사를 시작하시겠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지오 스님 공식을 봉행하셨네요. 작년에 학술 세미나를 걸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범종불사를 여읍하게 잘할 수 있는가 해서 이제 학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학계나 이제 각 교수님들을 모시고서 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신라범종이든지 고려범종이든지 또 조선시대 때의 범종이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전통을 살리면서 또 21세기를 또 나타내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도상을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학술 세미나를 하게 됐죠. 그때가 이제 작년 12월의 학술 세미나를. 네. 보통 주주불사가 원만이 좀 잘 돼야 되겠고 또 종각불사도 이제 잘 되지만은 거기는 전문가가 또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주장 원강식 작가 선생님이 있어서 직접 또 본인도 또 이대에 하나뿐이 없는 이 범종을 한번 주주를 하고 싶다. 네. 그럼 좋다. 저도 그것도 원하는 바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서로 호흡이 맞다 보니까는 거기는 이제 도상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주는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만은 이 도상을 어떻게 좀 더 보완하자. 그래서 이제 단순한 민중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이런 부처님을 한번 모셔보자. 상년부에다가 이제 부처님을 삼전불. 그래서 요즘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이 많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약사 아래를 좀 모시면 좋다. 약사 부처님 모시고 또 거기에는 또 아미타 부처님도 좀 조성에 모시고 또 미륵 부처님도 한번 모시자. 그래서 이제 삼전불을 모시고 또 현재 이제 우리가 관세음부사님을 좀 모셔야 안 되겠냐. 그래서 네 분을 이제 모시게 됐죠. 네. 일단 원강식 성종사 대표님 장인께서 직접도 함께 하시고. 그분은 평생 뭐 한 60년 이상 주주장으로서 이제 해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분이죠. 전부 다. 네. 또 대목장. 대목장은 도편수이신 신흥수. 아 네. 도목장께서 이제 직접 맡아서 합니다. 이제 종각 불사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목적으로서 이제 좀 더 그동안에 이제 여러가지 불사를 해왔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누구든지 야 참 종각 불사 원만하게 잘했다. 그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신흥수 씨도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자기도 좀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분들. 신흥수 또 원강식.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기초가 이제 이 기단부에 보면은 이제 이재순 씨라고 석궁으로서는 최고 1인자죠. 그분이 이제 같이 동참해서 최고 이제 걸작 최고의 이제 장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한 불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 12월에 그 불사 학술 세미나 하신다도 말씀만 듣고도 아 정말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범종과 불사를 이렇게 학술 세미나를 거쳐서 그것도 제목이 한국 범종의 전통과 그 새로운 도상 전개 정말 좀 제대로 이렇게 갖춰서 하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함께 제작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항상 해옵니다만은 이 불사라는 게 모든 그 사부대중이 또 신도들이 시주에 의해서 또 이 시주가 원만하게 불사가 잘 요법하게 회양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불사가 원만하게 회양되려면은 먼 훗날에도 그 욕은 먹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의 최고의 장인이 모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또 시간 구해받지 말고 작품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불사가. 네. 그래서 이제 여유를 갖고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물건을 하나 산다든지 뭘 하나 짓는다든지 만드는 것도 참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특히 이 정말 대작불사 이 범종각 불사를 하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스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지난 6월 5일이었죠 스님. 그날 그 기공식 상황 좀 말씀 주시죠. 기공식에는 이제 원래는 종단에 이제 뭐 종정야도 모시고 원장선생님도 모시고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범종각 불사다 보니까 또 종단에도 바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자체서 부산 지역의 스님들과 또 부산 지역의 신도들 이 사찰에 있는 스님들을 모셔다가 이제 이번에 하게 됐고 또 부산의 이제 내빈들이든지 기관장님들 모시고선 또 부산만 해도 신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공식을 여업하게 잘 봉행을 했습니다. 스님 이제 정말 첫 삽을 뜨신 소감이 어떠세요? 뭐 첫 삽이야 이제 광명사에 그동안은 이제 수건 불사 있었거든요. 신도들도 여업은 있었고 그래서 아 이걸 좀 불사를 좀 같이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도들도 또 원하고 또 대중들도 원하고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기공식을 해보니까 신도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또 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은 아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좀 신도나 또 간부림들이 적극 동참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코로나19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위축되고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더 어려움의 어떤 악순환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불사를 하신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신도들 한테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인데 불사를 미루어야 될 거냐 또 고향 진화할 거냐 한번 물어보니까 아 스님 고향 불사 그거 하시죠. 네. 그래서 어렵지만은 어려운 거 한데 이 대작 불사를 하면은 더 원력을 심을 수 있습니다. 예. 스님이 앞으로 추진해 주시면 우리 신도들도 열심히 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신도들이 합심해서 정진해 주니까 고맙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광명사 미륵태 범종과 기공식을 일단 봉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스님 한편으로는 조금 다행인 게 기공식을 봉행할 때 그래도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좀 모일 수는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않았을까. 예. 많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날 5일날 기공식을 하고 7일부터는 범종과 불사가 원만 불상이 잘 이루어지게끔 100일간 정진에 입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부대중이 100일간 정진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대중이 나와서 정진을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창 100일 정진 중이네요. 그럼 100일 기도 계속 끝나고 불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하게 되면은 내년 한 가을쯤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왜 미륵 대범종각일까? 또 이렇게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륵이라는 것이 일체중생이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미륵입니다. 네. 그래서 미륵세계가 온다는 것은 그들의 정도세계가 온다는 얘기죠. 그 일체중생이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미륵세계입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을 이제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탑을 모시고 약사여래를 모시고 또 관세모사를 모신 것이 삼조부를 모시고 또 우리가 관세모사를 신앙하니까는 또 관음 전성들도 모시고 그래서 이제 약사여래를 모신 것은 코로나19로 통해서 많은 질병도 있었고 그래서 약사여래를 좀 모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불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안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약사여래를 모시게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보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약사여래를 모신다니까 정말 좀 반가운 그런 마음이 더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신 것도 신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현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만큼 또 약사여를 모셔서 또 안의를 줄 수 있는 또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자 무명을 밝히고 수요 초대에서 오늘은 대한불교 천태종 광명사 주지 춘강스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광명사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5일 광명사 미륵 대범종가 기공식 봉행했다는 소식 또 말씀 듣고 있습니다. 스님 많은 불사에 가피가 있겠지만 특히 또 불자님들 따라서는 아 난 좀 범종불사에 더 관심이 있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범종불사 어떤 가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범종 하면 범종 소리가 여음 소리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범종을 치게 되면 마음이 유안이 될 수 있고 그 마음의 복잡한 것이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범종이. 그래서 범종도 여러 가지에 있지만은 이 범종의 여음 이 파장파음 이것이 마음에 가슴에 딱 치는 것이 굉장히 유안을 줍니다. 그래서 이 범종야말로 우리 현 중생세계에서 꼭 필요한 종이 아닌가 또 우리 제반 모든 의식에 범종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서는 범종이 절대적인 필요한 기물이 아닌가 생각들어집니다. 네. 나중에 이제 완공이 되면은 바로 광명사의 미륵 대범종각의 그 범종 소리 저희가 또 듣게 될 수 있겠죠. 네. 요즘에 보면은 범종 주주를 잘하기 때문에 아주 그 주주하는 기법도 3단계가 있어요. 이 밀랍 주주 기법이 있어서 굉장히 미세하게 기포도 없이 기포도 아주 미세하게 돼서 이 소리가 여음이 굉장히 맑습니다. 네. 또 겉표면도 맑고 옛날에 그 주주 기법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거칠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요즘은 하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기포도 미세하고 아주 그 전보다도 더 잘 종이 잘 주성이 됩니다. 네. 스님께서 워낙 또 해박하시고 박식하시는데 이번 학술 세미나뿐만 아니라 미리 범종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범종을 시대별로 보면은 다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소리가 우리나라에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예국에도 없는 그런 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범종이 최고 아름답고 최고의 그 여음을 제일 멋있는 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와. 과연 우리 광명사의 범종각, 미륵대 범종각의 범종소리는 어떨까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고요. 여담입니다만 저희 이제 bbs 불교 방송의 15가 종소리라서 댕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그 여운이 오래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나중에 광명사에서 범종을 치게 되면 그 소리가 어디까지 갈까. 원래는 그 소리가 직경. 그러니까 그 거리 바로 직경 한 100리 정도는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이 가리지 않고 앞이 막히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여움 소리가 굉장히 파장 파음이 돼서 또 원래는 그 밑에 그 울림 소리. 종 밑에 하단부에 울림 소리를 다시 또 이렇게 옛날에 같으면 항아리를 묻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냥 바로 이제 그걸 안 하고 평면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좀 밑에 울림 소리를 다시 묻어갖고 다시 새로운 기법으로서 좀 도상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해갖고 새로운 그 소리를 여움을 같이 마주쳐서 이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한번 종소리를 들으러 오고 싶고요. 또 녹음도 하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하실 만큼 그런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무게도 꽤 나갈 것 같습니다. 무게는 한 3,300관 정도에 이제 주주를 합니다. 요즘 보면 3,300관인데 종소리가 이제 거기에는 이제 동이 들어갑니다만은 거기에 주석이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돼요. 이 주석에 따라서 뭐 몇 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주석이 한 전통 우리나라의 범종을 보면은 한 14% 내지 17% 정도의 주석이 들어가줘야지 이 소리가 같이 동하고 조화롭게 맞아서 소리가 더 잘 나올 수 있고. 또 종도 이게 오래 보존될 수 있고. 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역사 속에서 신라하면 에밀레종 뭐 이러면서 종소리라든지 그 역사라든지 이렇게 또 알게 됐는데 이번에 광명사의 미륵 대범종과 불사 소식 들으면서 우리가 종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고 또 스님께서는 너무 공부 연구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불사하려면 알아야지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불사화도 될 수 있고 또 이 주주하는 분들이든지 또 건축하는 분들이든지 같이 소통이 되죠. 네. 모르면 이게 소통이 안 돼요. 또 스님께서 너무 잘하시니까 그 전문가들께서도 어우 스님 너무 많이 하셔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여서 특히 이렇게 아까 또 약사여러부를 모시게 되고 또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신도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서 이렇게 불사를 시작하게 됐다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이럴 때 저희가 우리 불자를 어떻게 좀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제 뭐 옛날이나 현 시대쯤이나 항상 불자라면은 마흔가지부터 이제 바로 다져봐야 되지 않느냐. 항상 이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욕심 부려서 이 자연을 갖다 많이 파괴했는가. 지구도 이 생태계 아닙니까 전부 다. 그래서 지구가 너무 몸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를 우리가 인간이 좀 더 하심하고 욕심을 조금만 들여놓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지구도 건강할 수 있고 또 자연도 건강할 수 있고 또 우리도 건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불자나 비불자나 관계없이 우리가 이 현 시대를 바로 보고 또 자기를 좀 낮추고 하심하고 욕심만 조금만 들여놓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풀어간다면은 어떤 시대든지 관계없이 잘 풀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문제는 각자 각자 본인의 마음 씀씀이 달려있다는 얘기죠. 어떤 세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 시대도 우리가 각자 각자 자기 마음을 한번 반주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또 이 대자연의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현 시대를 좀 잘 보면서 풀어간다면은 잘 극복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좀 하자. 또 생각을 좀 우리가 자기만의 내면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자기를 한번 반주해 보면서 상대의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도 풀어간다면은 잘 되지 않겠는가 생각들어집니다. 예전에도 항상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네네 대답만 하고 말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아마 코로나19라는 이런 걸 좀 겪고 나니까 스님의 말씀이 그래 우리 욕심 좀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 반성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대한불교 천태점 광명사 주지 충강스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광명사 소식을 한번 또 전해드렸습니다. 생활치유 명상 강좌 소식을 그때 안영숙 선생님 모셔서 저희 초대석께서 말씀 들어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내일 모레면 전반기 끝나고 이제 후반기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생각보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도도 이제 반 정도 또 부산 시민들 반 정도 했습니다만 예부에서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생활 명상을 하다 보니까는 그동안은 명상 명상 얘기만 들었는데 그동안 본인이 직접 또 실기와 또 이런 거 같이 해보니까는 굉장히 자기가 와닿는 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도 다음에 와서 같이 하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스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도들한테 좋은 또 강의 또 강좌를 마련할까 늘 고심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아주 생활치유 명상이라는 멋진 강좌를 통해서 근데 스님 신도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또 미쳤네요. 그래서 이제 신도만 할 것이 아니고 또 이 주변에 시민들도 같이 공감회를 갖고 또 원하는 분들은 조금 종교를 떠나서 또 같이 동참한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같이 풀어가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면서 또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도 언제든지 누구나 와서 부담없이 마실 수 있도록 멋지게 이렇게 또 차실도 마련해 놓으셨다고 그럼 스님 앞으로 또 다른 강좌들 또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사춤사춤 해나가야죠. 네. 자 기대가 됩니다. 생활치유 명상 강좌 이번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나중에 이제 또 후반기가 또 마련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 못하신 분들은 내년이라도 아마 또 계속 강좌가 마련일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이제 준비를 또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단순한 신도들만 공간처가 아니고 항상 부산 시민들에게 노예분들에게 열린법당을 만들어 갖고 누구든지 와서 공간회를 갖고 같이 접할 수 있게끔 또 마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랜만에 광명사를 오니까 아까 여러 가지 변화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지금 복도라고 해야 되죠. 지금 독립유공자 사진들이 이렇게 눈에 띄던데요. 네. 이번 주 행사도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산하시고 또 목숨 바시고 나를 위해서 일한 분들 그분은 이제 유공자분들을 지금 이제 6월 19일날 오후 2시에 이제 행사를 합니다. 거기는 이제 그동안 유공자분들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올해 15회가 되는데 그날 여러 스님들을 이제 초병해서 어산작법을 해서 이제 천도업회를 하고 추모업회도 같이 나누고 그날은 이제 많은 그 부산에 이제 귀빈과 또 기관에서도 많이 올 거고 또 우리 전 신도들이 다 동참해서 아주 요법하게 잘 봉행해서 국가를 위해서 숭고하시고 나라에 의해서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정성껏 모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날 한 2시간 정도 일부이고 나눠서 우리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6월 19일 이번 주 일요일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합동추모 대제 또 관심 있는 분들 또 특히 6월 호국보원의 달을 맞아서 또 광명사에서 또 이런 뜻깊은 행사가 마련되네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종단이 이제 호국불교를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항상 천대종에 보면 3대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 맨 앞에 애국불교예요. 애국불교, 대중불교, 생활불교를 3대 지표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호국호법,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추권도 해주고 재도 지내주고 춤행사도 하고 그렇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대한민국 천태종 광명사 주지 충강수님과 말씀 나눠봤는데요. 지난 6월 5일 봉행됐었던 광명사 미륵 대범종각 기공식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미 기공식은 마쳤지만 앞으로 완공되기까지 스님께서 내년 가을에 이렇게 완공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불사에 또 계속 마음이 있거나 동참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든지 이제 다 동참할 수 있으니까요. 또 오셔서 또 전화도 하셔도 되고 요새 뭐 인터넷을 하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그 불사의 공덕, 복덕을 한번 좀 지어보셨으면 특히 또 이 범종불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인연 찾기가 또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 범종불사를 보면은 옛날에 신라 때 보면은 그 신라 범종을 보면은 천년 세월이 있어도 지금도 소리가 나잖아요. 그간 우리가 천년, 만년 갈 수 있는 지중한 인연을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하시면 상당히 좋은 인연법이 될 거랍니다. 네. 정말 그 지중한 인연을 한번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또 지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사실은 우리 불교 방송이 어느 때보다도 현 시점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닌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또 짜증나고 좀 불편했습니다만은 불교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들이 좀 더 유안이 많이 됐을 거예요. 전부다. 절에 못 가고 또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시청했기 때문에 많은 유안이 되어지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이제 불교 방송이 많이 발전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많은 시청자가 이제 많이 또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방송에 항상 고맙고 감사하던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부처님 공고 많이 하셔서 하심하고 참여하고 또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덕이 되고 유아리되면은 그야말로 행복하지 않은가 생각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항상 존중하고 또 부처님 자비를 좀 몸소 실천하는 그런 주인공 불자가 되어줬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도를 유의하시고 열심히 행복하게 사세요.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8개월 전에 10월에 스님께 인터뷰를 왔을 때 전 총무원장 소임 이제 끝나시고 어떻게 보면 광명사에 조금 쉬러 내려오셔야 되는데 내려오셔서 쉬시지도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정말 많은 불사 또 이렇게 또 수행 그대로 해오고 계신데 스님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신 거죠. 더 편해 보이십니다. 스님. 우리는 뭐 건강은 타원하는지 뭐 필요한 건 모르겠고요. 항상 부처님 공량이 굉장히 엄하기 때문에 그래도 밥값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또 하심하는 마음으로 해서 절의 주지다기보다는 내 모습을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또 이 절에 오신 모든 불자들이 와서 편하게 기도하고 또 수행하고 또 부처님 참배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주지다.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 편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죠. 전부 다. 네. 불사로 바쁘시지만 그래도 기도와 수행 그리고 하심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스님 얼굴을 뵈니까 정말 더 편안한 마음이 들고요. 건강 또 정말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나 뵙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치유의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스님 내주셔서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불교 천태종 광명사 주지 충강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